네 저는 지금 출근하고 있고요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히네요 근데 이 길이 항상 막히는 길이에요 여길을 지나가면은 이제 자유로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는 막히지 않고 쭉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파주까지 네 이제 파티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그 버금방 그리고 입문연구소 공간인데 이제 새로 오신 함동균 선생님과 같이 이 방을 쓰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됐고요 그 이게 제 폰이 아이폰 6s 여서 막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앞쪽 카메라는 이렇게 찍힙니다 네 그래서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점프 에잉 점프 반가워 끝입니다 끝입니다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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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사라지는 놈 아직 어디가니? Where are you? 왜 색깔을 왜 그래? 아니 아니 사라져! 라떼아트 아니 우리?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거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거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거야 라떼는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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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요리 이름은 뭐예요? 이 요리 이름은 메이드 바이 쭌 서불고기 닭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이고 이건 노브랜드에서 산 맛김치예요. 오늘 산? 네, 오늘 산. 얼마였죠? 8,880원이었어요.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은 제졸자가 3월 12일이었거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제졸일로부터 30일. 4월 12일까지죠. 아, 네네. 네, 4월 12일까지. 제가 계산 못해가지고. 네네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아니, 이건 뭐냐고요? 아, 이거요? 이거 제로콜라요. 제로콜라예요. 얼음컵 선물 받은 건데. 네, 어? 저기 꽃갈모 보이는데? 꽃갈모 한번 써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얼굴 공개는 좀 난감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잘 먹었네요. 네, 이제 후식을 먹을 건데. 저는 후식 먹는 방법이 좀 특별해요. 남은 토달복 소스에다 후식을 구워가지고. 불아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먹는데. 뭔가 은근히 간이 삼삼하게 잘 돼 있어. 음, 맛있다. 뭐, 전혀 모르겠는데. 마트에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아니, 영기 엄마가 고구마 막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고구마 막. 안녕하세요, 에이 세컨즈입니다. 고구마. 왜냐하면 시간이 날씨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로 aotwert인데. 제가FTW가毒 합니다. 등장봇에 다녀오셨어요. Lasologicalازل packets하시고 그렇죠. HHH, 저희가 가짜는 다른 trzy التي. 제가 static한지 Prozent으로 오류 mundo. retrouverabord 에이. 정말隊 어떤 소เรา 님이 서비 pipe.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일어났습니다. 졸려요. 안녕하세요. 명란입니다. 요즘에 차를 마시고 요가를 하고 목요일이 오면 제가 99년생이라서 마스크를 사러 나갑니다. 모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시길 바라면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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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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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